자 중2 비싼 김 백발백중 사과 문제 영역별 실력 굳히기 줄여서 영실굿 30번이랑 40번 설명합니다 30번은 너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것도 해볼게 여기 주어진 단어가 person하고 can하고 problem 너는 유일한 사람이다 you are the only 그 다음에 너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겠지 you can 자 요건데 중복되는 단어 네가 유일한 사람이다 너는 풀 수 있다 그 문제를 이렇게 나오면 진짜 이거 어렵게 나오는 거야 정말 어렵게 나오는데 이거를 영어로 해서는 영작하는 거 이렇게 안 나올 것 같고 단어 전부 다 넣어놓고 두 문장 넣어놓고 아까 봤던 거 있지 잠깐만 자 이거 1번처럼 교문 다지기 서술형 1번처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 이런 식으로 두 문장인데 there are many people they are waiting for the bus day가 가리키는 거는 많은 사람들 가리키겠지 자 그러니까 day를 갖다가 who로 바꾸고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waiting for the bus 줄여서 who와 빼버려서 waiting for the bus there is the boy he is wearing a blue cap he가 앞에 있는 boy 가리키니까 가리키지 he는 당연히 사람이니까 who로 바꾸고 there is the boy who is wearing a blue cap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문장 갖다가 이걸 할 가능성이 커 우리 학교는 쉽기 때문에 자 근데 혹시 어렵게 나올 걸 예상해서 요런 문제 정도 나오면 진짜 진짜 어렵게 나오는 거야 방금 꺼 몇 번 했냐 이거 0, 9, 9, 30번처럼 요렇게 문제가 나오면 진짜 어렵게 나오는 거야 별 3개짜리 나와야지 이 책에서도 별 1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 있는데 이건 3개짜리야 진짜 어렵게 나오는 거다 자 근데 너는 유일한 사람이다 너는 그 문제 풀 수 있다 중복되는 게 뭐니 유지 유 유니까 당연히 사람이니까 뭐로 바꾸고 사람 무조건 who나 whom 사람이 아니면 위치 아무 때나 that 이거잖아 근데 요거는 that만 쓰는 경우가 있어 그치 너가 유일한 사람이다 어떤 유일한 사람과 네가 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것도 잘 봐봐 꾸며주는 덩어리를 갖다가 이 덩어리를 갖다가 여기로 옮겨잖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너는 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너는 유일한 사람이다 다시 할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너는 너를 꾸며주면 유일한 사람이다 좀 이상하지 자 두번째 너는 유일한 사람이다 어떤 유일한 사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이게 자연스럽지 그치 그냥 갖다 붙이는 거야 그냥 점 없애고 갖다 붙이는데 잠깐만 아 앞에가 사람이면 훈하 훈 사람이 아니면 위치 아무 때나 that 이거잖아 근데 that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무슨 경우냐면 첫번째가 앞에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이 둘 다 가리킬 때 둘 다 있을 때 그러니까 사물이라고 했지만 사람이 아닌 건 다 그냥 관계대명사에서는 사물로 취급하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하고 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세 선행사가 사람하고 한 개거든 그 사람하고 한 개 그 사람은 내가 아는 건데 뭐 어쨌든 그 사람하고 그 개 그러니까 두 마리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그치 앞에 선행사가 개도 가리키고 사람도 가리키니까 후를 쓸 수도 없고 그 개가 안 되니까 위치를 쓰면 사람이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됩만 쓰는 거 가장 쉬운 게 앞에 선행사가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게 같이 나올 때 됩만 쓴다 두번째 선행사 앞에 the only the same 그 다음에 only 그 다음에 최상급 서수 이런 꾸며주는 표현들이 나오면 됩만 쓴다 그렇지 문법책 우리 거 아직 안 나왔어 이제 2학년 거 책에 나올 건데 그 정도를 알아두면 돼 그렇지 그 대답에 the only the same all the only 이렇게 크게 이거 중요하지 않대 이거 안 나올 거야 or the same 서수 서수 서수는 첫 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최상급은 가장 뭐뭐한 이런 거 얘기한 거고 이런 것들이 있거나 또는 선행사가 사람과 사람이 아닌 거 둘 다 있을 때 됩만 쓴다 알았지? that were 당연히 생략 가능하고 됐지?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you are the only person that can solve the problem 이게 되는구나 you are the only person that can solve the problem 네가 유일한 사람이다 그 다음 해석하는 거 다시 can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데 앞에 who is that이 있으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됐지? 그 다음에 42번 갑니다 영실굿 42번 줄임말이 그러냐 42번 요거는 even though or though though 3인방 even though even 빼서 though though 앞에 al 3인방이지 그 다음 even if 까지 4인방이야 총 약간 어감은 다른데 비록 뭐뭐이지만 이거지 비록 네가 그 경주를 이기지 못했지만 너는 최선을 다했어 다시 바꿔서 생각해 그 음식이 맛이 없었지만 나는 그것을 먹었어 두 문장으로 해보자 그 음식은 맛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먹었다 이상하니? 되지? 이상하지 않지? 두 문자로 바꾸면 그 음식은 나는 맛이 맛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바꾼거야 하지만 가장 쉬운 단어 뭐야? but but 그치? but이나 how ever 여기 있지 둘 중에 하나 갖다가 바꿔서 넣으면 된다 but이나 however 갖다가 여기는 but이 되는지 however가 되는지 모르겠다 답지 봐라 자 그 다음에 어 영실 곳은 이게 끝이지 이제 다른 5강문제 리그에 다른 5강문제 올릴게 이렇게